밀가루, 우유, 달걀 흰자, 달걀 노른자, 설탕, 꿀, 유채유를 준비합니다. 타파웨어 울트라 프로와 스피디 셰프도 준비합니다. 달걀 흰자를 스피디 셰프에 넣어주어 머랭을 만듭니다. 달걀 노른자, 꿀, 유채유, 설탕, 밀가루, 우유를 스피디 셰프에 넣어 카스테라 반죽을 만들어주세요. 머랭과 반죽을 잘 섞어주어 타파웨어 울트라 프로에 넣어 에어프라이어기에 20분 이상 구워주면 맛있는 카스테라 완성입니다. workbook.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